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따라합니다 자 이번주에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초등부 발표회 보러 온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이고 건세죠 우리 한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집중해가지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신분과 건세 다시 시작 영원한 신분과 건세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걱정, 내 염려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항상 저번 주에 랩런트의 스케줄이라는 메시지 했잖아요 종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수첩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 종사님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다같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알겠죠 최고의 신분과 건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 따라합니다 구원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곤 무슨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에게 항상 입으로 크게 고백하는 미션을 합니다 왜냐 내 입으로 얘기할 때 내 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요 내가 소리 내서 읽을 때 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계속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작고 어리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는 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 가정을 멸망시켜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따라합니다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건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건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복은 받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먼저 흑암 꺾는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자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볼까요? 이제 메시지 마칠 건데요 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두 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고 자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꼭 이 메일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극 제목이 뭐죠? 따라합니다 미스바 운동을 한 사무엘 연극 공연이 지금부터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부모 세미나 랩런트의 집중에 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바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번 주 홀로 다락방 미션 찬양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홀로 다락방 종이 있나요? 없어요? 네 성경책에 1절만 보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홀로 다락방 종이 안 갖고 왔나?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찬양입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잔도 잔다 아기 잔도 잔다 아멘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바로 노정인 건사님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 통하여서 전 세계 2, 3, 7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각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극을 통하여 또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한 시대에 우상을 박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축만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